지난달에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 핵폭풍이 거세죠. 결과가 나온 후에 가득돼 신공항 건설, 배추진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성의 보장이 돼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자체장이 개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잡혔습니다. 이제 엄평공항군수의 비리가 지금 슬슬 풀리고 있습니다. 11월 16일에 대구지검에서 엄평군수와 관련된 곳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저에게 현동당이다. 네, 건설업자가 나와서 이거 내가 줬다. 지금 봉화공수에 대한 비리사태는요. 저는 지방정치의 실종입니다.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려면 하셔야 되는 사인이고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